연고랑 밴드 사왔어. 됐어. 가만히 있어봐. 어떻게 된 거야? 우리 엄마 작품. 엄마가 만나는 분이셔? 응. 이번엔 웬일로 몇 년이나 산다 했더니 그새 질렸나 봐. 뭐 뜯어먹을 거 있나 하고 나이 많은 여자 피위 맞춰가며 살던 저 남자는 결국 본전도 못 찾고 나한테 와서 화풀이 하는 거고. 아니 그렇다고 어떻게 회사까지 찾아와서 행비냐. 그러니까. 우리 엄마가 너랑 나 생각해서 절대 나 여기 다닌다는 소리는 안 했는데 너랑 약혼 깨지고 나니까 이 판사판이다. 오기부린 거 같기도 하다. 너 미안하라고 한 소리 아니야. 그냥 우리 엄마 머리 쓰는 게 하도 비상해서 기가 막히다는 얘기지. 미안하다. 너는 좀 들어가서 쉬어. 데려다 줄게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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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